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앞선 인트로 영상은 맨하탄 센트럴팍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입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2가 무사히 잘 발사가 됐죠. 이번에는 4명의 우주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앞으로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런 루머도 있었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지구에 거의 만개 이상의 위성을 덮어서 위성으로 통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앱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는 혹은 하다가 접고 스타링크를 쫓아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거기 위성들하고 충돌을 한다는 그런 루머도 있는데 이미 자동항법과 자기가 스스로 회피하는 법 그리고 여기서도 테슬라의 장기인 AI가 다 동원돼가지고 실제로 충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매우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주항공국에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관제탑이죠.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힐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사와 스페이스X의 굉장히 밀월 관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화성에 가는 게 목표죠. 근데 그 전에 달로 갈 것 같습니다. 진짜 달이요. 그러니까 화성 가기 전에 예비로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사가 어느 정도 배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반신반이 그러니까 나사가 그렇게 썩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난항이었는데 결국 자기가 돈을 대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슬슬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사가 본격적으로 스페이스X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보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거의 동등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쉽 프로젝트나 이제 스페이스X에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스타쉽 테스트가 굉장히 스케줄이 빠르고 그러니까요. 이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것 좀 특히 잘 주행해서 좀 빨리 하면 좋겠는데 요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빨리 가죠. 이런 스케줄이 더 빨라진다든지 테스트하는 성과가 생각보다 좋고 지금 오늘 크루2도 그렇지만 이건 다 리유저볼 캡슐과 이제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다 가능한 것들들입니다. 가격이 엄청 싸지고요. 물론 굉장히 돈을 이게 가성비 높게 우주에 쏘지만 스페이스X 역시 화성까지 가는데 나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돈 그리고 나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주의 경험들 그런 것들들이 스페이스X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정말 끈끈해지는 거죠. 스페이스X 역시도 이번에 나사의 알테미스 프로젝트에 화성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달에다가 이제는 진짜 달 관광이 2020년대 안에 그러니까 2030년이 가기 전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목표는 스페이스X는 2024년에 달에 사람을 이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막 먹듯이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비교적 쉽게 이제 보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나사와 함께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화성을 가겠죠. 근데 이제 자금이면 자금 이런 경험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니드가 맞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파트너가 돼서 이제 달로 가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나사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 스페이스X가 아마 상장되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10중 8구 스타링크를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그러기에는 스타링크의 그 사이즈가 아주 또 크진 않아서 이걸 정말 단독 법인을 할지 정말 테슬라와 연합을 또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했던 것과 같은 모양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굉장히 재료적 인원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이제 애플의 합금 알로이 엑스퍼트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테슬라는 차량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찍어낼 때 고온에서 이 메탈의 팽창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지금 스페이스X하고도 같이 이게 지금 다 다 이제 한 대 묶여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스케일이 다른 물론 재료 연구는 자동차 회사에선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을 찍어내는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지금 모델Y도 그렇고 다 지금 파트만 찍어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차를 전반적으로 다 그냥 심플하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랬을 새 팽창 개수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도를 요구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딱히 이렇게까지 찍어내면서까지 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되면은 차량을 찍어내고 테슬라가 하려는 베니핏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X 우주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테슬라에 바로 접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구글링 해보면은 정말 재료적 전문가들 이런 메타 얼로잉 뿐만 아니라 폴리먼 그냥 고분자 쪽까지 지금 재료적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유기적인 그러니까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 대 묶어서 유기적으로 연구까지도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배터리 재료도 지금 연구할 기세거든요. 충분히 정말 테슬라는 정말 기술 혁신 전방위적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미래가 굉장히 발달한 게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른 어떤 기업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런 큰 그림 이런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상하이 모토쇼에서 댓글에도 잘 알려주셨듯이 테슬라 티를 입으시고 아 이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근데 바로 테슬라가 지금 이 로그 파일을 그냥 깠죠. 데이터 파일을 까서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됐는데 그 로그 파일에서도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들었는데 이게 아마 그 데이터 상으로는 이 소비자분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밟은 것 같지만 뭐 물론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물론 유독 중국에서 이렇게 좀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게 좀 미국에 있는 저로서는 좀 부럽긴 한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즉각 즉각 좀 대응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데이터를 저는 공개하는 포인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보험입니다. 테슬라는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전 미국에 팔고 있지 않은 것 뿐이죠.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세네개주가 곧 지금 런칭 중이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중에 있고 조만간 이제 다 상품들이 나올 텐데 이게 테슬라의 강점입니다. 보통 보험 처리라든지 그럼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CCBB를 가린다든지 그 증거 자료도 문제지만 프로세스 타임? 그러니까 판결하거나 이런 면들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리소스가 소요되서 그래서 보험비가 증가되는 요인인데 테슬라는 이런 사안들이 나왔을 때마다 바로바로 데이터를 깐다든지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테슬라 차량들은. 그럼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FSD가 최고의 주행 보조장치이면 틀림없고 다른 경쟁사 대비 격차가 형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 사업에 확정됐을 때 테슬라의 폭발력 역시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컨슈머 리포트에 그게 좀 너무한 거죠. 진짜 댓글에 너무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 잘못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핸들을 억시키는 요즘 잘 쓰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장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거의 쓰진 않는데 그런 일종의 투익하는 것들을 쓰고 이제 제조사한테 이제 잘못을 떠넘기는 거죠. 왜냐면 안전벨트를 채우고 그건 완전 고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자기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벨트를 채운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악용하기 위해서 벨트 채우고 자기는 홀라당 빠져나와서 조수석으로 간 거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FCC에 웨이브 센서 원래 이거는 차 안에 이제 아이가 남겨져 있는지 그런 차일드 케어를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차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만으로는 그 조그마한 카메라만으로는 조금 힘들죠. 예를 들면 이제 실내가 어둡다든지 밤이면은 이 트윗에서 테슬라 팬들한테 아주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참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참 유용한데요. 밤에는 좀 이 디텍션 레이 일일이 이런 영상을 주고받으면은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든지 테슬라는 필요한 데이터만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수치화된 안에서 미리 이런 컴퓨터가 AI가 다 디텍션을 해서 지금 눈을 얼마나 까맣는지 어디를 본다든지 이런 로그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이 영상을 다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이 영상이 나죠.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이거를 데이터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디텍션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빼오면은 밤이면은 좀 이 디텍션 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센서도 고려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점점 안전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와도 100%는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너무 모든 거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면허가 필요한 거 필요한 장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차 가격을 또 바꿨습니다. 참 미리 공주라든지 차 가격을 올리면은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테슬라들 그렇듯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죠. 차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이거 과거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다섯 번째가 이번에는 여섯 번째인가 헷갈립니다. 저도 500불씩 더 올렸고요. 예를 들면 모델3는 이제 제일 싼 버전이 미국에서 39,000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세금이 일절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국 가격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차 가격만 쓰거든요. 롱레인지 역시도 500불이 올랐고요. 퍼포먼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대비 차량 가격이 벌써 한 2,000불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차를 일찍 산 사람이 오히려 혜자가 되는 예를 들면 FSD 가격도 올랐죠. 제가 모델Y 살 때는 그때 예약할 때는 7,000불이었는데 지금 1,000불까지 왔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찍 산 사람들이 저런 타이밍에 누구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텍스크레딧이 살아있을 때는 그만큼 텍스크레딧이 없을 때마다 차량을 깎아줬거든요. 그리고 계속 깎아서 초기에 산 사람들이 좀 가격적인 면에서 배가 아픈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꾸준히 차값을 올려서 먼저 산 사람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참 신기한 아주 예측 불허하지만 이런 날도 오는군요. 전 주구장창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하도 잘 팔리니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델Y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 500불요. 롱레인지를 올렸는데 퍼포먼스는 그대로고 이렇게 되면은 세금 제하고 차량 가격만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게 되면 6만 불이 넘어버립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싼데 이럴 수도 있군요. 먼저 사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레지스트레이션 이건 레지스트레이션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쉽게 트래킹이 된다 이걸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차들은 등록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 등록된 숫자랑 판매량은 코렐레이션은 있지만 이게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원래 딜러망에서 집계가 되는데 테슬라는 딜러망이 없죠. 직영 판매를 하니까 여기서 차이 난다는 걸 다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 옛날에 이건 제네시스트 얘기 때도 했는데 요즘 분들은 항상 미국에서 SUV가 항상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SUV 전성시대인데 그 전에는 여기 2016년 기점으로는 이 전에는 세단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세단이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SUV에 비해서 지금 약간 이 핑크 라인이 SUV인데 근데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역전되더니 프로젝션 하는 거는 뭐 이건 거의 SUV가 세단 대비 두 배죠. 두 배가 넘죠. 이거는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 SUV 전성시대입니다. SUV 아니면 이제 픽업트럭인 거죠. 픽업트럭은 대단 가격이 높으니까 미국, 이거 미국 얘기긴 합니다. 완전히 세단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진짜 묻혔다고 그 여파를 테슬라도 비껴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대수가 아니죠. 이것도 저도 이 얘기에서 간혹 실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레지스테이션 넘버만 보면 모델 Y가 모델 3를 완전히 확 그냥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있어서 테슬라도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돌아다니는 차들을 봐도 제가 봐도 진짜 부쩍 SUV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SUV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볼 때 모델 Y가 향후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될 거라는 거는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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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